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역대 최대 액수의 재산 분할입니다. 그리고 22대 국회가 문을 연 오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이 정치 개혁이다. 이런 생각을 밝혔습니다. 당 안팎에서 당대표 출마를 놓고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오지만 한 전 위원장은 출마를 위해 자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안방을 지키자. 사람을 찾아보시고 저는 일만 봤습니다. 그런데 당황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두 사람은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이런 게 아니라 사람으로만 갑니다. 오랜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화사님들이 다 얘기하셨습니다. 세계의 이혼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관심을 끌었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됐던 이혼 소송. 1심이 나왔고요. 2심이 한참 만에 오늘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정리 좀 해볼까요. 일단 1심 위에가 1심 결과 아래쪽이 2심 항소심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1심 때는 노소영 관장이 위자료 3억 그리고 1조 원 상당의 주식을 요구했어요. 지분 정도를 요구한 건데 그런데 당시 1심에서는 법원이 위자료는 1억만 인정했고요. 그리고 재산분할 관련된 주식 요구에 대해서는 665억 원만 인정을 했어요. 1심. 그런데 2심 항소심 2심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에 노소영 관장은 조금 더 요구사항을 바꿨죠. 위자료 30억 원을 높였고요. 현금 2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2심 법원은 위자료 20억 원. 그리고 재산분한 1조 3,800여억 원 이렇게 됩니다. 손정혜 변호사. 1심과는 많이 달라진 2심 판결인데 이거 좀 어떤 내용이 결정적으로 다른 모습인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전반적인 모든 것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1심 결과가 완전히 뒤집힌 2심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주요 쟁점은 이거였습니다. SK라는 이 회사의 가치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기여도는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이것을 1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고 기여도도 없다라고 판단했던 반면에 2심에 올라와서는 SK 주식도 형성하는 데 또는 유지관리하는 데 공동재산이다. 특유재산이 아니라 공동재산이니까 당연히 나눠줘야 되고 재산분할 기여도 비율도 35%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물론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50%를 주장했지만 1심에서는 노소영 관장 측에서 재산분할 비율 1.2%, 너무나 치욕적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만 따지더라도 1.2%에서 35%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결국은 이 주식 또 하나의 부부의 공동자산으로서 아내의 기여도가 인정이 됐고 35%까지 어떤 형성과 유지관리 기여도가 있었다고 본 것이고요. 다음으로 사실 지금 법조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커뮤니티나 단체 대화방에서 위자료가 20억이 나온 사건은 본바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액수라는 겁니까? 네. 사람이 죽어도 위자료를 1억을 써주지 않는 우리 한국 법원의 실무 관례상 20억이라는 것은 처음 보는 액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자료 관련한 재판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굉장히 기추가 주목될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렇게 큰 금액이 적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징벌적인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통상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일반 기준은 2천에서 5천을 넘지 않고 혼해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1억이 넘지 않는 게 통상적인데 굉장히 놀라운 숫자고요. 아마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이 결과까지는 기대하거나 예측하지 못했을 텐데 많은 사람이 놀라고 있는 판결입니다. 재산 분할도 재산 분할이지만 위자료 액수도 엄청나게 인정을 받은 거다 이런 설명이신데요. 오늘 이 판결이 나온 뒤에 노소영 관장 측 대리인 변호인의 변호인의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선고 결과는 1조 3천 8백억 남짓 그렇게 선고된 거에요. 재산 분할만 위자료는 1심에서 1억이었는데 20억으로 상향이 됐고요. 1심보다는 많이 오른 그런 결과입니다.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혼인의 순결과 일부 1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생활 파탄의 귀책과 상관없이 가진 재산을 나누는 거고 위자료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한테 주는 금액이니까 아마 이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초반에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최태원 회장 측 입장도 지금 나와 있는데 속보로 좀 보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재판 과정과 결론 편파적인 것에 깊은 유감 편파적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네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다른 속본데요. 최태원 회장 측 재판부 노관장 주장 사실인 것처럼 공개했다. 또 불만 표시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편파적이다. 그리고 재판부가 뭔가 노관장의 주장을 사시는 것처럼 공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나와 있습니다. 속보로. 비자금 혜택은 입증된 바 없다. 얼마 전에 이런 내용 좀 보도됐죠. 노관장 측에서 뭔가 제시했던 그 내용인데 이거는 입증된 바 없다. 모호한 추측 근거다. 이렇게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또 있군요. 상고통에 잘못된 부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대법원까지 가겠다라는 의사를 오늘 밝혔습니다. 편파적이다. 명예 이런 걸 좀 훼손했다. 강한 불만 표시를 하고 있네요. 자 소정표입니다. 특히 아까 손정혜 변호사께서 상가 위자료 부분 20억 원을 인정받는데 이거는 뭐 엄청난 금액을 설명해 주는데 이게 진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서 1심에서 1억 나왔을 때 1,000번 액수다. 1억 2개의 1,000번 액수다. 이렇게 이제 방송에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20억인데 아마 판결문 보면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추측하는 게 첫째는 동거인 김모 씨 있잖아요. 이분에게 한 수백억이 흘러갔는데 밝힌 게 산정 가능한 게 219억이 흘러갔대요. 그거를 오늘 재판부가 구체적인 금액 얘기를 꺼낸 거군요. 그렇죠. 이게 219억이 산정 가능한 거만. 이런 게 위자료에 상당히 영향을 주었구나. 일단 산정 가능한 게 그 정도 금액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냐 하면 일부일처제에 대해서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 이런 식으로 되게 질타를 했거든요. 그런데 반성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례적으로 질타를 많이 했어요. 그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최근에 논의 선진국에서는 벌금이나 위자료 산정할 때 재산 상태에 따라 예를 들어 이제 이재용 삼성회장이 벌금 1,000만 원 내는 거하고 우리 진짜 서민이 1,000만 원 내는 거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건 잘못해도 재산 상태에 따라 차등을 두자. 이런 논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게 일부 저는 지금 벌점 일부 이게 반영된 게 아닌가. 약간 비대적인 판단이 반영된 거 아니냐고 보시는 겁니까? 아마 재력 상태나 위자료 할 때 일반 이한테 1억은 크지만 채택원에 해당은 워낙 재력가니까 20억. 이게 아닌가. 세 가지 이유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위자료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는 이 재산 분할 금액 얘기를 해보죠. 워낙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단이 나온 그 금액은요. 그럼 판결의 이유 좀 볼까요? 이거 일단 손정혜 변호사가 봐주시면 제가 일단 간략하게 읽어보면 혼인 파탄의 고통. 이 산정한 1심 위자료는 너무 적다. 이건 위자료 내용이고요. 그런데 밑에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재산 분할하고 관련이 있는데 채택원 회장의 재산 모두 분할 대상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방패막의 역할하며 여기는 SK그룹 얘기겠죠. 성공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 이게 오늘 재판부의 판단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판단 결정적 이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은 사실은 노서영 관장의 아버지로서 사실 이게 대통령과 재력과 권력자들의 이야기지만 그냥 개인으로 두고 보면 장인 어른이 사이 사업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재산 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돈도 빌려주고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무형적 지원을 해주는 경우에도 가족의 도움이니까 처가의 도움은 곧 아내의 기여도로 참작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과거 수십 년 전의 일이고 강사자는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었겠죠. 1심에서는 그 부분이 좀 곤란해서 여러 가지 증거가 부족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서영 관장 측에서 2심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성경이든 무슨 대한텔레콤이든 노서영 관장 측 그러니까 처가 측 노 전 대통령 측에서 물심 양년 지연했던 내용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역사적인 자료, 그 당시에 보도 자료 여러 가지 정황이라도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이런 판단을 구체적으로 적는 게 재판부는 부담스럽습니다. 가사 사건에서 정경 유착을 써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고 좀 고민스러운 판단이지만 객관적인 실제로 여러 가지 주장 중에 이렇게 어찌 됐든 노 전 대통령이 SK의 전신 회사들에 대한 물심 양년 지연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증거로 확인했던 것 같고요. 다만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예당과 편견이고 증거가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편파적이라는 입장도 됐어요. 네. 그리고 노 전 장관 측에서 판결문으로 자세히 적혀 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지만 항소심 재판부 과정에서 당시에 최 회장에게 비자금으로 91년에 300억을 주고 그리고 어음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어음 관련된 사진을 제출했고 그중에 실물로 6장 중에 4장은 김옥순 여사가 보관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정황적인 어떤 근거도 제시를 하면서 설득을 했던 것이 아닐까 300억이라면 30년 전 300원이면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러게 돼. 지금하고는 다른... 네. 그러면 사실은 이 주식 같은 경우는 혼인 가정 중인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주식을 취득한 양이 많고 그럼 그 주식을 형성하는데 처가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돈이 불법적인 돈이냐 합법적인 거냐 이걸 따지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1, 2심 결론이 이렇게 바뀐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경호 소장님. 노태우 전 대통령 얘기를 재판부가 오늘 꺼냈고요. 그러면서 성공적 경영활동에 도움을 줬다 판단한다. 그런데 특히 무형적 도움을 줬다라고 또 약간... 그런데 그건 또 한정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300억이 쓰였다고 얘기되는 게 지금의 SK증권이에요. 그 당시에는 태평양증권이라는 이름인데 그게 인수했던 게 92년이거든요. 92년이면 노태우 대통령이 재임 중 기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사돈 집안이라는 것만으로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특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형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구체적으로 300억이라는 게 SK증권, 태평양증권을 사들였던 게 650억 정도였다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의 가격인 300억이 쓰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증을 해야 되지만. 그것까지는 법원이 판단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판단하지 않았으나 정황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SK 쪽에서 최태원 회장 쪽에서 내놓은 입장문 중이에요. 근거가 없는 편견과 예단으로 기업의 미래와 역사를 흔들었다. 이번 판결이. 그런 표현이 들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거에 대한 반박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테면 시중에서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보면 야, 현직 대통령의 사돈 집안이니 오죽 알아서 다 잘 봐줬겠느냐라는 식의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입증하지 못하는.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렇죠. 그걸 무형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재판부에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당연히 고민이 있었겠죠. 우리 손변호사님이 잘 말씀하셨잖아요. 가사 사건 재판에 정경유착이나 아니면 정치 권력의 비호 이런 얘기들이 들어간다는 거는 또 이건 차원이 달라지는 판결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아까 최태원 회장 측 나왔는데 상고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법원에 가겠다는 건데 손혁 변호사 대법원에 가서 이 판결이 또 뒤집힐 가능성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건 어렵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제 가능성이 좀 있는 게요. 대부분의 이혼 사건은 대법원은 이제 기본적으로 법률심이잖아요. 법률의 해석과 관련한데 주로 이제 이혼은 사실 문제거든요.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거냐. 얼마의 액수가 있냐. 따라서 이제 일반적인 이혼 사건은 대법원에 가서 이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이제 4개월 이내에 심리 불속행. 그런데 판결문도 못 받아보고 기억되는 게 대부분이죠. 통상 이혼 소송이라면 대법원까지 가서 그렇게 복잡하게 안 간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법률심이지만 중요한 게 최정법칙 위반이라든지 또는 심리 미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오늘 300억 있잖아요. 이 부분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제대로 철저하게 심리를 했느냐. 그러면 심리가 미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혹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따져보는 겁니까? 제대로 팩트가 3배에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이게 아마 크게 쟁점이 안 됐었는 것 같아요. 아마 대충 재판부가 인정해 준 게 아닌가 주장을 보고. 크게 최태훈 회장 측에서 아마 강력하게 반박할 증거 심리가 저는 안 됐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는 무형적 이익 부분. 무형적 도움을 줬다. 대법원에서도 그게 워낙 중요하니까. 그런 게 다 사실 문제 같지만 법률로 간다면 최정법칙에 위반되면 증거를 채택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법칙에 반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 대법원에서 아마 판결을 직접 하지는 않을 거고. 조금 이런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 다시 한 번 심리해봐라. 이렇게 파기환송. 파기해서 돌려보낼 가능성은 저는 반반으로 봅니다. 반반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상당히 있다 봅니다. 일단 대법원까지 가야 최종 확정되는 건데. 이게 통상의 이혼 소송 차원을 넘어섰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요. 그런데요. 손준기 변호사. 아까 위자료 액수도 많지만 그것보다는 재산 분할 금액이 1조 3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대법원까지 확정이 된다면 최태훈 회장은 이 엄청난 금액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 겁니까? 법원에서는 집행 부분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어떻게 이것을 지급할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는 시점인 거죠. 재산 분할에서 위자료 판결은 가집행이라고 해서 선고 나면 달라고 집행할 수 있지만 재산 분할을 확정돼야지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 때부터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금을 쉽게 마련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판결의 확정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상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지금 최태훈 회장 입장에서는 상고는 불가피하고 최대한 끌어서 지금 1조를 만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지연시키고 협의도 하면서 상고심에 필요한 주장을 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1조 3천억이라는 금액은 SK그룹의 어떤 경영권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지분을 팔아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인가요, 지금요? 지금 산술적으로 주식의 35%를 기워드로 인정을 했다면 35%의 지분만큼 이혼한 이후면 타인이잖아요. 이제 가족이 아닐 겁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35%를 넘겨줘야 될 수도 있다. 물론 대출을 받아서 주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 최태훈 회장 측의 고민이 굉장히 깊고 이 금액을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주식시장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오전부터 SK주가가 움직였는데 항소심 선고 결정에 나왔잖아요. 재산분할 이거 나오니까 SK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15만 8,100원으로 마감. 전날 대비 장중에 10% 이상 넘어갔다가 결국에는 9.2%, 10% 가까이 오르니까 하루에 저렇게 오른 건 엄청나게 오른 거란 말이에요. 윤기호 부사장님, 이 주식시장의 반응은 뭡니까? 뭐 경영권을 놓고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뭔가 다툼이 있을 것 같다? 그렇죠. 다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SK라는 곳의 지배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조 3,800억 원으로 나온 저 재산분할 금액에 앞서서 노소영 관장이 2조 원을 요구했잖아요. 그 2조 원은 지금 최태원 회장이 지주회사인 SK주의 지분을 17%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17% 중에 노소영 관장이 42%, 그러니까 한 5분의 2 정도를 내몰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걸 주가가 한참 잘나갈 때 SK주의 주가가 30만 원까지 간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보셨지만 15만 8,100원에 마감을 했어요. 이런 평균 주가 내지는 적정 주가를 감안해서 2조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거죠. 이걸 감안해 보면 앞으로 담보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이걸 준다면 좀 별개 문제예요. 그러나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SK는 SK주라는 지주회사 밑에 4개의 중간 지주회사를 두고 있고요. 그 중간 지주회사가 4개 권역별로 아래에 자회사들을 쭉 두고 있습니다. 그 자회사가 계열사를 숫자로 따지면 200개 정도 돼요. 그중에 상장사가 20개예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경영권 싸움이나 경영권 탈취에는 제일 정점에 있는 SK주, 지주회사. 이걸 흔들면 나머지도. 그걸 오늘 주식시장은 생각을 한 거네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소영 관장이 다른 외부의 재무적인 투자자들 또는 전략적 투자자들을 끌어들여서 손을 잡고 적대적 M&A를 위한 시도, 공격. 이런 것도 시나리오를 써서 시장에서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흔든다면 점점점이죠. 그러나 아까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이 판결이 나온 게 오후 3시 직후예요. 3시 7분부터 15% 폭등을 했다가. 조금 내려갔어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서 나중에 9% 정도 오르는 걸로 마감이 됐거든요. 저것만 놓고 봐도 몸집은 크고 그러나 이게 적대적 M&A든 뭐든 간에 이런 공격이 쉽지는 않다는 걸 시장에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중. 소버린이라고 소버린. 외국계 펀더가 실제 SK하고요. 엄청나게 경영권 분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실제 소버린 사태 침해 놓을 겁니다. 따라서는 아마 SK나 지주사들이 우리나라가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한마디로 PBR이 0.12배 이런 지주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제 값을 못 받고 있다. 일본은 요즘 밸류업 하지만 일본 같은 데는 PBR이 1회를 좀 더 육박하거든요. 따라서는 외국계 펀덴에 상당히 공격에 노출될 수가 있고. 거기에 노소영 관장의 경력과 협의가 없다면 상당히 주식 담보 대출도 이자 부담이나 한계가 있거든요. 주식 담보 대출력이 이자 감당이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담보로 1조 3천억 원을 빌린다고 하면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대부분 또 우리 재벌 회장들이 최태훈 회장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미 담보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자, 아직은 지금 상고 의사를 밝혔으니까 대법원까지 가야 되고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한 이혼소송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의 지분 구조와도 관련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오늘 주식 시장이 그런 점을 보고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대단한 이혼소송이었습니다. 2심까지 나왔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뭐 계속 논란이 되시는 분인데요. 여기 또 팬들 분도 약간 논란을 약간 일으키는 것 같네요. 그 내용 좀 가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지금 그 편지들과 댓글들로 제가 잘 버텨트한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에는 좀 너무 정신없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실수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열심히 노래하는 호중이가 되어서 여러분 곁을 지켜드리고 자주자주 이제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잘하지. 저게 무슨 음악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저게 음악이다라고 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아리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에서 항상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수 김호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자, 영상을 보는데 제목이 바로 나왔는데 지금 뭔가 성명문 이렇게 됐는데 여기 김호중 갤러리, 그러니까 팬클럽이에요. 이재명 조국도 금지시켜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지금 갑자기. 이재명 조국도 뭘 금지시키라는 거예요, 지금요. 일단 김호중 씨의 상황에 대한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2, 4일 구속됐죠? 그런데 강남경에서 유치장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독방에서 있다고 그러고요. 지금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기는. 조사할 때 빼고는 대부분 수면 상태다, 약간 자고 있다, 수면을 취한다. 사실 그 안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6월 3일이면 구속관이 만료되는데 내일, 이르면 내일 오전에. 지금 알려지긴 내일 오전 8시로 좀 시간도 나오고 있어요.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혐의, 지금 바꾸는 혐의들이 있죠? 일단 이거 관련해서 소정욱 변호사. 원래 이렇게 유치장에 구속이 된 거잖아요, 유치장에 들어가서. 그럼 독방을 원래 줍니까, 이렇게. 독방은 드물죠. 유치장이라는 게 밖에는 철망으로 돼야 다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통상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쇠창살로 돼 있는 약간 이런데 그렇게 뻥 뚫려서 보이는 곳입니까?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창은 돼 있지만. 그런데 칸막이로 방, 경찰서 말 다르지만 한 3, 4개 정도나 되려나? 한 3칸, 4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독방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안 많으니까 독방이 돼요. 제가 자주 가는데 가보면 한 명 있는 게 많아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유치장에 비어있습니까, 대개? 그렇게 많이 구속이 많이 되는 게 아니니까. 요즘 불구속 재판이니까. 그래서 아마 강남서에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사람이 적어서 독방인지. 아니면 유명인이니까. 유명인이니까. 유명인 건데 따로 배치나 있는지 그거는 상황은 모르겠고. 아마 경찰서에서 수사할 때는 원칙은 10일이고. 그다음에 10일 연장할 수 있잖아요. 연장. 그때는 유치장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검찰로 넘기잖아요. 내일 넘기면 그러면 구치소로 가는 거예요. 내일 지금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 그러니까 내일은 그러면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다른 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서울구치소나 이런 데 구치소로. 이감이라고 그러네. 그렇죠. 검찰로 넘어가면. 넘어가면 이게 구치소로 아마 내일 옮기지 않을까. 관할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경찰할 때는 주로 유치장 검찰은 구치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유치장이 좀 편하긴 하죠. 경찰서에 있다 보니까 면회도 하루에도 몇 번씩씩 해주기도 하고. 구치소는 더 불편한 것. 그건 면회 제한이나 음악의 교도소와 똑같으니까 그건 상당히 엄격해질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구치소 가도 독방을 쓰게 됩니까? 아마 그건 교도소장이 판단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독방주의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사회적으로 유명인 사람이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봤던 화면 다시 한 번 불러올까요? 오른쪽에 혐의 관련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 혐의는 네 가지가 지금 적용돼서 경찰 쪽에서 구속장 신청했고 검찰에 청구해서 구속이 된 건데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음주운전, 범인조사, 교피. 손정혜 변호사, 뭔가 혐의가 바뀌거나 추가될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까?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큰 틀은 비슷한데요.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배제됐던 음주운전이나 범인 도피 교사, 증거인멸 교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보안수사 과정에서 정해졌어요. 지금은 범인 도피 방조로 처음에 적용이 됐던 건가요? 방조는 내가 시킨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결의한 상황에서 내가 옷을 바꿔준다든가 이런 걸로 도와줬다는 거에 그치는 것이고 교사는 원래는 그럴 마음이 없는 매니저한테 네가 좀 바꿔줘, 네가 대신 자수해, 허위자빅해 이렇게 시켜서 결의를 시키는 걸 교사죄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방조보다 교사의 재질이 좋지 않고 양형도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범행 이후에 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는 중요한 어떤 양형 요소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걸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도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너가 시켰자라는 것에 쟁점을 두고 조사를 하는 거고요. 또 일련의 사실관계를 보면 그렇게 추단할 수 있는 내용도 많은 게 처음에 막내 매니저한테 계속 여러 번 네가 대신 해줘라고 부탁했다 거절당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매니저가 허위자빅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 매니저가 김호중 씨 부탁이나 지시나 소위 말하는 교사 없이 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또 다른 매니저가 허위자빅하는데도 김호중 씨가 관여했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더 찾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 말씀 더 보태면 교사라는 건 뭐냐 하면 아예 범죄 결의를 일으키도록 하는 게 교사예요. 그래서 정범하고 똑같이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행동의 출발점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다. 어떤 사람에게 범죄 결의를 일으키는 행위예요. 따라서 교사는요. 예를 들어 살인 교사한 다음에 살인범하고 형량이 똑같아요. 그 정도로 질이 안 좋죠. 그런데 방조는 뭐냐. 이미 범죄를 하고 있는 사람 이걸 방조하기 때문에 2분 1로 법정행위의 2분 1로 줄일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량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형량이 두 배 차이 나는 거죠. 법정행위에. 따라서 교사가 훨씬 무거운 거예요. 지금 경찰 쪽에서 그런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요. 아까 이 주제의 제목이 있었죠. 뭔가 금지하라. 거기도 금지하라. 이건데요. 지금 김호중 씨 팬들. 팬덤. 여기에서 지금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지적을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물고 늘어진다고 할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김호중 씨가 방송한 방송에 출연 정지 결정이 됐어요. KBS입니다. 어제 김호중의 한시적 출연 정지. 이 결정이 나오자 김호중 씨의 팬들. 그러니까 팬 커뮤니티에서 성명서. 아까 방송에 영상에 잠깐 있었잖아요.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팬들이. 여기 보시면 국민, 김항완, 권력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 무슨 잣대예요. 출연 정지 잣대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똑같이 방송 출연 정지나 한시적 출연 규제, 섭외자제 권고를 내야 됩니다. 왜 김호중에게만 합니까. 권력자들, 국민기만 권력자도 적용하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뭔가를 다시 얘기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사례를 얘기해요. 이거 누가 떠오르는 세 가지 사례를. 이거 얼마 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성명에 들어갔는데 또 썼어요. 김호중인 팬덤이 겨냥한 인물들은 과연 누구일 건가. 이건 첫 번째입니다. 징역 2년 실형 선고받고 국회의원 출마 후 검찰 독재를 부르짖는 당선인. 누군지 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서론 뒤집고 당의 부결 읍소했던 당선인. 또 있습니다. 4년 동안 한 차례, 단 한 차례 검찰 소환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피의자. 이렇게 딱 언급하면서 여기도 똑같이 적용해라. 출연 정지 등등등, 섭외 금지 등등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 팬들의 주장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일부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해도 정치인들보다 연예인한테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인 민족은 사실은 일정 부분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있긴 했었죠.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굉장히 우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는 경청할 얘기지만 지금 현재 김호중 씨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나 대중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와중에서 이 팬덤이 정치인은 이렇게 하고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가혹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김호중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김호중에게 어떤 제기나 반성의 기회를 주자 이런 목소리를 드높이는 게 훨씬 진정성 있지 않을까. 그 아티스트한테도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용들을 정치인들은 보고 자성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윤경호 수사님 정치인들 아까 뭐 딱 누군지 연상되는 그 세 가지 사례인데 그거는 정치권에서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고 항상 뭐 지적의 대상도 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별도로 두고요. 그런데 저런 걸 이용해서 김호중 씨 팬들이 김호중은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나오는 이 반응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팬덤이라는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그 당사자를 오히려 망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호중이라는 연예인은 공인이라는 얘기 그걸 떠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대중문화 스타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수, 영화 배우 또는 TV 스타들 또 뮤지컬 하여튼 대중들에게 문화를 매개로 그들의 우상이 되는 그들은요. 그러면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나 나중에 저 사람처럼 될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럼요. 스포츠 스타와 대중문화 스타는 그런 점에서 모범이 돼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굳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대중들의 감성과 감정에 반하는 행동, 원사 이런 게 나올 때 아까 손 변호사님은 정치인보다 연예인들이 조금 가혹한 대접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더 영향력이 크고 더 책임감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보면 웬만한 정치인보다 연예인의 목소리가 더 크고 더 파장이 큰 거 이런 게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하는 기부 또는 선한 여러 활동 이런 것들이 사회에 주는 울림 더 크거든요. 그만큼 그들의 영향력이 큰 거에 맞춰서 책임 이것도 커진 거죠. 김호중이라는 저 연예인은 그런 점에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죄질이라고 얘기하면 참 그렇습니다만 죄가 있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되지만 굉장히 좀 악의적인 대면이 많았잖아요. 계속 부인하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감추고 왜 그랬는가 했더니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위약금 이런 것만을 내세운다는 게 과연 그게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질까. 그걸 팬덤이라는 김호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덮어주고 지지해주고 그러다 보면 김호중이라는 저 연예인이 오히려 나중에 적당한 벌을 받고 응분의 벌을 받고 제기하는 그 길조차도 오히려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는 팬덤이라는 게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저는 당사자를 더 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 경고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도 팬덤을 갖고 있는 정치는 많은데 그 팬덤들의 모습과 어떤 입장, 글, 발언을 보면 그런 지적 그동안 많이 받았어요. 아니, 통상적인 여론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자, 한 연예인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지지하는 그 팬덤, 과연 정치권의 팬덤과 다릅니까? 지금 이런 질문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정치권 인사들이 김호중 씨를 거론하면서 정치권의 누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비판의 소재 또는 뭐 이런 걸로 활용을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선 목소리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호중 씨도 음주사고 이후에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게 소위 런종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출국 있지 않습니까? 이걸 떠올리게 하는 것이고. 자, 화면으로 좀 소개됐습니다. 이거는 여야 좀 약간 그쪽에 계신 분들 공콩이 나오는데 일단 박홍국 민주당 의원은 음주사고 후 도주, 이종섭 출국 떠올라. 여기 이종섭 전 호주대사를 여기다 딱 비유를 해요. 그리고 또 전유국 전 의원은요. 김호중 본인 딱 조국 대표와 겹친다. 아, 서로들? 서로들 이렇게 비유를 하는군요. 손정균 변호사. 서로를 향해 김호중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 정치권 현실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옛날에 탈욕수 신창호이나 또는 연쇄살인범도요. 자기를 자꾸 비유하니까 명예손으로 고소한 걸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연쇄살인범이 고소를 했어요? 나를 비유하는가? 계속 비유를 자기를 드니까. 따라서는 이거 함부로 아직 무죄추정 원칙입니다. 그렇잖아요. 함부로 단정적으로 누굴 용하면서 김호중스럽다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거. 안 된다. 제가 보기에 김호중 아무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재판도 안 했는데 그렇게 비유하는 거는 좀 이렇게 지나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김호중 팬들이 아까 정치인들 3명 해놨잖아요. 뭐 연상되죠, 누군지. 그런데 이 비유도 저는 김호중 팬이 아주 잘못한 게 연예인은 TV 출연을 통해서 먹고 사는 직업이고요. 그렇습니다. 정치인은 TV 출연을 통해서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알리는 거죠. 전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을 보도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TV에서 보도하지 TV에서 출연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정치인은 무슨 출연 정지시키니까? 국민의 알 권리가 있으면 뉴스가 있으면 보도하고 필요하면 인터뷰할 수 있죠. 그게 출연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왜 김호중만 출연 정지하고 저는 정치인들은 출연 정지 안 하느냐. 이거는 전혀 안 맞는. 전혀 대상이 다른 걸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윤경호 소장님. 그러니까 김호중 씨의 팬들은 정치권을 끌어들여서 정치권에 있는 상황과 인물들을 끌어들여서 똑같이 잣대로 적용하라. 이러고 있고요. 정치권 인사들은 김호중 씨를 언급하면서 본인들이 비판해 왔던 대상과 또 비유하면서 다시 지적을 하고 있고. 이런 현실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서준욱 변호사 잘 지적하셨는데요. 김호중 씨를 마치 지금 어떻든 행동을 하면 야 왜 김호중처럼 쩜쩜쩜. 그게 우리 박홍근 전 원내대표의. 약간 그런 이유 같네요. 무리수죠. 무리수.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전제일 거예요. 김호중이라는 연예인이 이번에 정말 한 보름 이상 과도한 매를 맞은 거. 거의 온 뉴스를 다. 집중 조명이 됐어요. 고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아마 국민들에게 그냥 각인이 돼버렸을 거고. 그러다 보니 박홍근 전 원내대표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아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우리가 이 전 아이템에서도 다뤘잖아요. 가사 소송, 가사 사건, 이혼 소송에 거기에 정경유착이나 아니면 정치권의 비호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되면 그건 또 본말이 흐려지는 거 아니야. 이제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듯이 이 건에 갑자기 정치인 아니면 뭐 입방아 찍기 편하지만 그들을 동원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선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호중 씨 내일 또 모습이 나오겠네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또 약간의 모습이 있고 그 이후에 또 어떤 거 진행이 되고 혐의 관련된 내용도 아마 소유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는요. 오늘 연결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군기훈련 얼차례죠. 얼차례 중에 쓰러졌다가 며칠 뒤에 숨을 거둔 훈련병인데요. 오늘 연결식 모습 등 여러 가지 모습이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군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민간 경찰과 함께 협조하여 조사를 진행했고 그 조사 과정에서 군기교육 간의 규정과 절차에서 문제점이 좀 식결이 되었습니다. 선착순 뛰기를 포함해서 모든 얼차례가 다 규정에 없는 얼차례 방법인데요. 사실 군기훈련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가혹행위를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있어서는 안 될 일 많은 분들의 눈물을 짓게 할 일 그리고 때로는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일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짚어볼 점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우선 다음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몇 가지 지점의 상황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이외에 어떤 조치는 없었는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전날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기훈련 얼차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조사 대상이 된 게 중대장과 부등대장이에요. 중대장이 직접 훈련병 6명을 군기훈련시켰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사망자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군에 다녀오신 많은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에서 약간의 어떤 예를 들어서 혼날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런 얼차례가 들어가는 건데 그때 그거를 통상 조교 또는 드물게는 소대장 정도가 군기훈련을 지휘하고 시키는 거지 중대장이 시키는 경우가 과연 있는가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훈련병 중대장이 대면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다. 기회가 많지 않다. 그런데 하물며 얼차례, 군기훈련을 직접 시켰다. 윤경호 소장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전날 밤에 벌어졌다는 일이잖아요. 전날 밤에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병들이 같이 모여서 생활을 하는 공모에서 떠들었다. 이걸로 좀 알려주는데. 이걸 중대장은 아마 그 다음날 보고를 받은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되죠. 그리고 직접 나서서 이렇게 얼차례를 했다. 아까 군인권센터 관계자의 얘기 중에 이건 얼차례가 아니라 가혹행위일 수도 있다. 지금은 그러니까 24kg. 여러 가지 무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24kg에는 굉장히 무거운 군장을 메고. 군보, 그러니까 뛰는 거잖아요, 뛰고. 그다음에 이른바 팔굽혀핑 이런 걸 시켰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손착순 얘기도 나오고요. 저는 이번 사고가 터진 후에 알았습니다만 저희가 군복무회 했던 건 한참 전이니까. 완전군장하고 구보 이거는 저희 때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는 구타도 횡행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때와 비교를 할 수는 없는데 그걸 금지했다고 하는 그 규정을 보면. 규정에서는 그걸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걸 보면 그게 얼마나 무리가 갈 수 있느냐. 이걸 감안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중대장의 개인 뭐라고 그럴까 성격 이런 것도 있지만 가학적인 차원에서의 얼차례를 했느냐. 그걸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저는 따져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중대장이 이번에 문제가 된 이 병사 이외에 다른 신병교육대에 계속 있었다면 다른 병사들에게도 유사한 가학적인 얼차례, 이 전례가 있는 건지. 그것도 저는 규명을 좀 해보면 뭔가 더 실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군 당국에서 꽤 된 거겠죠. 어떤 영상을 만드는데 거기에 어떤 모범 이게 뭐랄까요. 얼차례와 관련된 모범 사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좀 약간 홍보하는 영상인데 그 내용 좀 볼까요. 영상으로. 지금 여기 화면 나오고 있는데 얼차례는 저런 거랍니다. 보면 팔굽혀펴기하고요. 뭔가 서 있죠. 구부합니다. 그리고 제자리 찜찍인데 군장 없어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하는 거죠. 저게 얼차례, 이제 군기훈련을 바꿉니다는데 얼차례는 저렇게 하는 거다. 저런 걸 시킵니다. 그리고 팔굽혀기나 이렇게 좀 엎드려 뻗쳐 있는 건데 군장 없어요. 그냥 몸 상태로 군복이나 간편복을 입은 상태로만 하는 겁니다. 저렇게 약간 얼차례는 저런 모습입니다라고 해서 공식화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무거운 군장을 매국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시간이 얼마인지 보지만 굉장히 날씨가 덥다. 뭐 열사병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자 그럼요.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요. 훈련명의 가족 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대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 중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저희가 안심을 하고 돌아올 수도 있었고요. 그 친구가 훈련을 받고 있는 걸 봤느냐고 그랬더니 6명 정도 훈련을 받고 있는 걸 봤고. 차례라고 불리는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걸 봤고. 그런데 엄청 엄청 힘들어 보였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걸 봤는데. 처음에는 주변도 그렇게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길래 그냥 단순 탈질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거는 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상 변호사 지금 이게 같이 훈련받았던 동료 훈련병의 가족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물론 한쪽의 주장이긴 하지만 이것도 뭔가 들여다보고 확인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만 쓰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뭘 하다가. 아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에 군대에서 한 300건 정도 이런 데 사고가 난다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저는 가슴 아픈 사고 아닌가. 물론 최상병 사고도 가슴 아프지만 대민구조무. 최혜병 사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가슴 아픈 사건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훈련소에서 이런 식으로 규정에도 없는 을 차려 이걸로 났잖아요. 이런 사고가 이게 이런 후진적인 사고가 일어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저도 이제 훈련소 생활을 해봤지만 이렇게 규정이 없는 걸 했을 때는 이거는 정당하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봤다가 이게 이런 엄청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아마 이 부분은 이게 좀 철저하게 더 진상이 더 규명돼야 되고 정말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될 가장 후진적인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오늘 국방부 대변인이 약간 설명을 조금 내놨거든요.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까운 군병원이 가지고 있는 진료 역량, 의료기기 이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 조금 더 민간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을 수 있고 왜 그랬냐 하는 그 부분은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병원에 군의관 숫자는 한두 명 파견을 했다고 해서 진료가 어렵거나 그렇지 않고 상급부대 외진 또는 필수 인원들에 대한 역할 분담 이런 걸 통해서 현재 일선 부대에서의 장병 진료에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자 화연 좀 보겠습니다. 지금 군 쪽에서 설명을 한 거죠. 군 관계자가.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의 멘토를 배정했다. 심리상태 관리 중. 군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배려를 한 거네요. 그러면 뭔가 차분하게 만들고 뭔가 안정시키고 그러려고 멘토 배정하고 심리상태 관리 중이다. 손정혜 변호사. 이 얘기가 알려지니까 단박에 나오는 얘기가요. 같이 훈련받다가 한 훈련병이 숨졌잖아요. 그 동료들이 있잖아요. 다섯 명 동료들은. 그 친구들은 그 훈련병들은 동료가 죽음에 이르는 상황을 같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아무 조치 안 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사실은 전국민들 다 상처받았고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로 동료 훈련병들도 본인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뭔가 아쉽고 후회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첫날 떠든 것도 후회될 거고 훈련하다가 상태 안 좋은 거 적극적으로 더 말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훈련병에 대한 어떤 심리적 지연이 최우선시 돼야 되고 그에 앞서서 유가족들에게 먼저 적극적이 배려해야죠. 그럼 가족의 충격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네. 국가 배상 청구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선제적으로 정말 죄송하다. 20대 정말 젊은 애지중지 키운 아들 군대 와서 이렇게 주검으로 돌려보낸 거에 대해서 정말 사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상황인지를 정말 브리핑을 하듯이 지원을 하고 배상이나 이런 순직 처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관계자말로 나오는 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수사 대상인 사람이 지금 심리 멘토를 받고 있다.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훈련병이나 가족들에게 어떤 조치가 되는지 모르겠다. 물론 뭔가를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그 대대장도 지금 무분별하게 신상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이렇게... 군대장입니다. 대대장이 아니고 군대장. 피해가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고충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대중들과 가족들과 훈련병과 이 12사단 또는 군대에 아들들 보내놓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죠. 아까 수백 건의 사고가 터진다고 했는데 그래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젊은 어떻게 보면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다치고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하고 어떻게 배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인권위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화면에서 소개해드리죠. 일단 이게 경찰 쪽에서 군인범죄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의료사고 전담수사요원 등 10명을 구성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처 이것도 좀 보겠다는 것 같네요. 그 이후에 쓰러진 이후에 병원에 이송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훈련병 관련해서 다음 달 4일에 사안을 심의한 후에 의결실은 직권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손석 변호사 인권위까지 약간 들여다보고 있다는데 이거는 인권위, 직권조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걸 지금 인권위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 둘 다 경찰에 바로 하는 것도 맞아요.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헌병에서 누가 범인인지 책임이 넘는데 헌병이 따지는 게 아니고 경찰로 빨리 넘기죠. 민간 경찰로 넘겨야 되는 거죠. 옛날에 박정훈 전이 그걸 잘못한 거예요. 이제 경찰로 가서 경찰에서 책임자를 규명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지금 경찰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수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최후 불호입니다. 따라서 이제 재소 없어도 얼마든지 직권으로 과연 이게 엄청난 군대 인권 침해 사례잖아요. 따라서 이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요. 누가 문제 제기나 진정이나 재소를 하지 않더라도 인권위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봐야 되겠군요라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강제 명령권은 없지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요구하면 원칙은 따르는 게 맞죠. 그러면 인권위 관계자들이 향후에 그럼 그 군부대를 찾아가거나 훈련병 등등등도 만나서 조사할 수 있다. 이겁니까 지금? 그렇죠. 훈련소 내에 인권의 사각제대가 없는지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없는지. 이걸 조사해서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죠. 마지막으로 윤경호 수사님. 최근에 이게 얼마 전에 수류탄 관련된 사고에 이어서 또 지금 이게 나왔어요. 훈련병권이 연속해서 발생을 했어요. 이거는 좀 체계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쯤 되면요? 저는 그래서 도대체 신호식 장관이 나와서 왜 고개를 숙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장관이 나와서 다 책임져라 이거 아니고요.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아니면 담당 육군참무청장이라도 나와서 고개를 숙여야죠. 정말 20살 될 때까지 애지중지 키운 아들들이 생대 같은 목숨을 그냥 잃어버린 이 부모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아니 군대라는 거는 국방의 의무 때문에 정말 국가를 믿고 보낸 건데 이런 사고가 생긴다는 건 작년 8월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7월에 해병대 최상병 사건도 있습니다. 굳이 하나 첨언을 하자면 이 두 병사 사고 이외에 공군과 육군에서 장교들이... 최근에? 네. 최근에. 어떤 군이 먼저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추정되는 또 두 죽음이 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국방장관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게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책임을 명확하게 물리겠다라는 저를 포함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주제 오늘 뭐 좀 짚어봤고요.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14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MBN 뉴스와이드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만나고 있고요. 날씨가 여기입니까요? 응? 네. 오오오오오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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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가족 및 측근들은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시외법권이자 언터처블인 특수계급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특권의 중심에 윤석열 정권의 황토자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오늘 국회, 20일의 국회 첫날 맞았습니다. 개원을 한 겁니다. 열었어요. 그럼 보통 통상국회가 새로 출발하면 이른바 1호보만을 내려고 경쟁들을 해요. 그러니까 번호가 붙거든요. 1번이라고 그 법안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경쟁도 있었고 국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 법안 제초과 관련된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다음 준비된 주제는요. 뭔가 옹호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옹호를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거 옹호 아닌 것 같거든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 어제 강연했다는 소식을 어제 뉴스와이드에서 잠시 끝에 전해드렸는데 오늘 그 목소리가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만든 대통령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든 대통령,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공격으로 몰아넣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나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당내에서 대통령이 임기까지 단축하는 개헌함과 관련해서 지금... 철딱선이 없는 소리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보호해야 된다. 우리가 뽑았다,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임기단 최근에 개헌 얘기와 함께 임기단축 이런 얘기를 정치권에 나오는데 철딱선이가 없다, 이렇게 반응해 보였는데. 자, 듣고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어요. 지켜야 된다, 이런 취지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해석하신 분이 있네요. 목소리 들어보죠.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두고 강름들 막 하든 말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별 동요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당에는 전사가 없어요. 이교, 김문수, 홍준표가 이 당의 마지막 전사였어요. 그냥 관료나 하다가 그 이름 하나 가지고 공청받고, 들어와서 밖에서 유명제 하나 얻으면 영입돼서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당이 돼버린 게 오래됐어요. 앞서 온 영상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윤석열 대통령 두둔하는 듯한 모습이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다른 목소리도 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비교 좀 해볼까요? 홍준표 시장은 우리가 뽑고 만든 대통령은 우리가 보아야 된다. 분명히 두둔하고 옹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박상수 조직위원장, 국민의힘 소속인데요. 홍준표 시장, 대통령의 지능적 안티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럼요, 박상수 위원장의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진짜 홍준표 시장님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지능적 안티가 아닐까. 처음에는 뭔가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혀 그 의도도 이제는 보이질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부득이 모시지만 정말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이런 표현이 이렇게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두가 찬성했을 때 반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패널 두 분 모셨는데요.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과 김상일 정치팀 같은 분 나오셨는데 우선 이준우 위원님. 홍준표 대구시장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저의 얘기는 보호하는 걸로 보입니까? 아까 여기 박상수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지능적 안티를 하는 걸로 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끊임없이 줄타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건 보호도 아니고 안주사 아니고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상수 위원장이 한 얘기가 아마 이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홍준표 시장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느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번 우리가 속았단 말이고 그건 윤 대통령을 지칭한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여자를 지키는 상남자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현재 영 부인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상남자인데 뭔가를 그럼 어떻게 뭐 하느냐 그러면 전제가 있게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우리가 2017년이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탄핵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또 뭘 전제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전제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나서서 쉴드를 치듯 방패 마귀를 하듯이 얘기를 하지만. 듣고 보면. 그렇죠. 가만히 듣고 보면. 그렇죠. 한 가품만 뒤져보면 전부 다 뭔가 윤석열 대통령을 약간 뒤에서 까는. 뒤에서 디스를 하는. 이런 느낌을 자꾸 주고 있습니다. 뭔가 자꾸 그걸 상기시키는 것 같은 대목들이네요. 가만히 보니까. 굳이 상기시켜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뭐냐. 아까 앞에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지금 홍준표 시장은 본인은 스스로 어떻게 규제하고 있냐면요. 마지막 전사다.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어요. 어제도. 마지막 전사라고 본인이 강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본인은 누구를 밀어주고 또 누구를 공격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고 내가 대선으로 가는 길에 뭐가 유리한가. 거기에만 지금 좀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언행이 일관성이 없고 해석이 다양해지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줄을 타다 보니까 지금 양쪽 다 보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텝이 꼬인다는 말이 자꾸 나오고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일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꼰대 중에 완전 꼰대가 되셨죠. 그런 왕꼰대들은 일단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지금 그런 맥락이에요. 주변의 것들에 대한 배려나 사려 기쁨이 없이 자기 내키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을 보호한답시고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을 어떤 배려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은연 중에 자신이 생각해왔던 것을 드러내는 거죠. 대통령에 대해서. 아, 그게 언뜻 언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다 내보면서 얘기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돕는 게 아니고 보호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고집은 세지만 그 고집이 있어 대청된 거. 그런데 고집은 세지만. 이게 무보가 두 가지가 막 다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리고 또 말하는 거에도 제가 볼 때는 논리가 굉장히 없어요. 감정이 내키고 그때그때 즉자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처럼. 논리가 없는 게 대통령을 공경으로 몰아넣는 건 옳지 않다. 누가 공경으로 몰아넣나요? 그리고 누구로부터 지키고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건가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쓰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상병, 최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요. 민주당이 요구합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을 대변해서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 요구로부터 대통령을 지킵니까? 국민을 지켜야지. 그리고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야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차기 대선을 위해서 조금 대통령한테 좀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대통령보다는 본인이 더 돋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돋보이기만 하면 다른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 지금.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면 지금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꼰대 중에 상꼰대가 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준우 위원님 아까 홍준표 회장이 윤 대통령 관련된 얘기 말고 또 하나 들려들었었는데 우리 당의 전사는 나. 그런데 이재호, 김무수 몇 명 포함해서 나. 그다음에 우리 당에는 관료하다 유명세였고 알바하는 당이 됐다. 그러니까 본인 말고는 국내의힘에 쓸만한 사람이 없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그 의미인 거고요. 그때 지난번에 대선 후보 경선할 때에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윤석열 후보라 경선을 하는. 그때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에 입당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3개월 됐다 그러니까 나는 26년 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30년 가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처럼 30년 가까이 한 당에 오래 있는 사람, 이외의 사람들은 전부 다 당기 알바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든가 또는 다른 비대위원장들도 자기가 보기에는 다 알바인 거고 제대로 여기서 주인처럼 끌고 와준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거를 국민의힘 당원들은 어떻게 판단한다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높지가 않은 게 그런 이유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지금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신문을 못 봅니까? 인터넷을 못 봅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여론조사에서 얼마나 앞서고 있는지 본인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평론가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본인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모든 건 다 제쳐두고 덮어둡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현실과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전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얘기입니까? 전쟁이 존재돼야 되는데 그럼.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전사적인 정치인이 나오려면요. 민주화 상황이라든가 군의 어떤 탄압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인가요? 뭘로부터 전사가 되는 거죠? 투쟁인데 그런 거예요? 전사라는 말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좌파정보, 저는 진보 좌파, 좌파정보가 나오면서 법치주의 훼손, 헌법수호, 이 전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념전쟁도 있고요. 그런 전쟁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전사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저는 동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갑자기 전사 논쟁으로 갔는데. 양쪽 다 지금 똑같아요. 국민들이 보면 완전 내로남불들이 붙어가지고 하는데. 민주당에도 가끔씩 투쟁, 전사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그리고 지금 헌법 훼손, 가치 훼손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헌법을 잘 지키신다고 볼 건지 다시 한 번 되새기셔야 된다고 보고요. 법과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정, 상식과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의 그런 부분이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안 한다고 하니까 바로 세운다고 하니까 뽑아줄게 하고 뽑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문재인 정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제가 30초만 드릴게요. 반론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지금 당대표. 어제 엊그제도 이재명 대표가 증인으로, 위증교사로 불려가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로 옹입하기 위해서 지금 당헌당규도 바꾼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근, 1인 극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헌당규도 다 바꾸고 그다음에 모든 주변 사람들을 극일, 친명체제로 공천을 줘서 친히 부대를 꾸리는 게 이거 어떻게 공정하고 정당한 민주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서로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전사라는 표현을 홍준표 시장이 아마 의도적으로 쓴 것 같아요. 싸울 사람, 거기에는 싸운 대상이 분명히 야당도 들어가 있었고요. 또는 당내 누구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전사라는 표현을 써서 주목을 좀 받았는데. 이런 가운데요. 계속 비판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인데 지금 등판설이 구체적으로 시기까지 섞여서 나오고 있는데 화면을 좀 볼까요? 6월 등판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최근에 이 얘기를 꺼냈어요. 지구당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도 지구당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얘기했어요. 이게 정치개혁이다. 이걸 부활시키는 게 특권 폐지 정치개혁 과제들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물론 이런 걸 전제해야 되지만 지구당 부활 이거 필요하다. 이게 정치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서 아, 이쯤 되면 이거 전당대회 출마하려는구나. 지금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 이 여당 내에서 나온 목소리가 있어요. 이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고민해서 곧 선택할 타이밍이 곧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황우여 비대위원장님께서 오늘 전당대회 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 때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6월 중순까지는 후보 등록이나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그때까지는 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인 한동훈과 우리 대통령 윤석열을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판하지 않았다면 한동훈 정치인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지금 뭐 이르면 6월에 본격적으로 등판할 것이다. 최근에 지구단과 관련된 의견을 두 차례에 걸쳐서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까우신 분들 만나봤다는 분들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등판을 했다라는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날 과제는 무엇일까. 그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거든요. 김상일 경로인가. 그런데 지금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분리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관계 설정과 관련되어 있는 대목인데요. 네. 저는 저런 모습이 굉장히 기회주의적이라고 보여요. 권력만 쫓는. 왜냐하면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갈 수도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했을 거예요. 이철규 의원은. 찐윤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격할 용기가 지금 없고 상황을 재빠르게 간파하고 있는 거죠. 이게 상황이 심상치 않다. 그러면. 어떤 정치의 무게추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분리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걸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양쪽을 공격할 수 없는 자기 입장에서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로 저는 들립니다. 지금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의 관계 설정이 윤석열 대통령과 샤웅의 어떤 관계를 갈 것이냐.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냐 아니면 가까운 관계냐 뭐 이런 거잖아요. 거리감. 이거 이준우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얘기를 분리할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게 핵심이라고 봐요. 지금 같이 가는 걸 전제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전당대회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굳이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일단 나와서 뭔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일단 생각을 하면서 한 말이 분리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야지 당선됐을 경우에 분리해서 굳이 얘기하는 거를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저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 분리해서 설명이 분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같이 가야 된다는 게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나와서 당선되는 가능성을 상당히 염려해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과는 흔히 정치권 얘기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같이 갈 겁니까? 별도로 갈 겁니까? 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모두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반감을 갖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치적인 경험도 없고 자기의 정치적인 소신이나 천하 컨텐츠도 제대로 보여줄 기회도 없이 이렇게 와서 그건 뭐 또 불른 우리 당원들도 문제죠. 보니까 이준석하고 둘이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관종 비슷해요. 이게 국민들한테 사진 찍기는 뭐 좋아하고 비전도 없이 무슨 뭐 심판놈만 이준 심판놈만 내세우고 제가 볼 때는 콘텐츠도 없고 비전도 없고 혼자 그냥 뭐 널뛰듯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준우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런 반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과제 아닙니까 지금? 지금 저 지금 이준석 대표와 엮어서 같이 붙여가지고 비유를 했어요? 비유를 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좀 비난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는 많이 다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드러내려고 많이 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은요. 지금 어딜 가든 간에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뭘 하든지 본인이 뭘 올리거나 사진 올리거나 영상 공개는 없어요? 다 어디 목격되거나 찍혀서 공유되면서 그게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어딜 밖에 나가서 외출하면 찍힌 걸 알지 않을까요? 아직 결국은 기사 보고 알겠죠. 오늘도 내가 나가면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은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은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외출을 자제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김태현 도지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준석하고 한동훈을 붙여가지고 좀 비난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때때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준석과 결이 많이 다릅니다. 매우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같이 묶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와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당에서 과연 무슨 준비를 하는 건가 아니면 배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건가 이런 가운데 홍수부 시장은 계속 한동훈 전장 비판하고 전사는 앞밖에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어제 내놨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지금 민주당에 뭔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움직임의 목표는 뭔가 딱 한 명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주제로 가보죠. 제목 보시고. 보겠습니다. 이재명 연임 길트기인가 연임. 당대표 연임을 말하는데요. 그동안은 그냥 슬쩍슬쩍 민원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얘기를 꺼냈어요. 의견. 근데 어제부터 오늘은 굉장히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요.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관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그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당대표 이거 정말 3D 중에서도 3D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공천이라고 하는 걸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이거 한두 번 더 했다가는 주변 사람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들이어서 누가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 임기가 약 4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제 민주당의 당선인들한테 공개가 됐대요. 그리고 오늘 의원총회가 아마 끝났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논의가 된 사안인데 민주당의 당원당규를 바꾸는 내용 이 시안이 마련됐어요. 그게 이제 배포가 됐다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인데 우선 주목받는 거는 당대표와 관련된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당원당규 상으로는요. 당대표는 대선을 출마할 때는 사퇴 시안이 있어요. 1년 전에 뭐 이런 건데 이거를 1년 전에 대선 1년 전에 그만둬야 되는데 이거를 당 판단에 따라서 의결을 통해서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바꾼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다음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당대표 최고위원 등은 대선 출마할 때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규정이 만약에 그대로 지속이 된다면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옆에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대선이잖아요. 그럼 대선 1년 전에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1년 전이 2026년 3월에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1년 전이니까. 연임을 했을 경우.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럼 이 지방선거를 당대표로서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당대표가 아니니까. 설사 지방선거의 성과 나오더라도 본인의 성과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요. 전국단위 선거 등 사유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당대표 사퇴 시안을 변경할 수 있다. 바꿔줄 수 있다고 바꾼대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2026년 6월까지 지방선거를 이끄는 걸 생각했다고 들리잖아요. 이겁니다. 김상렬 후보.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 게 아니라면 굳이 이걸 바꾸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그 목적으로 보입니까 지금. 뭐 그 목적으로 보이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임도 하고 대선도 출마한다 두 가지를 다 생각해서 규정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당대표가 다른 사람이 할 때 만약에 이런 규정이 된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좋아할 수가 없겠죠. 그 사람의 권한이 세지는 거고. 그다음에 대선에서 영향력도 대선 경선에서도 영향력도 더 길게 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연임이 됐는데 당대표가 됐는데 그 당대표가 대선에 나간다면 저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재명 당대표 연임을 상정하고 만든 시안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도 지금 준비가 됐겠죠. 어쨌든 좀 이따가 보겠지만 그 이외의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맞춤형 개정이에요. 맞춤형. 우리가 개혁해야 될 대상 과거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중앙당을 중심으로 권력자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줄세우기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이재명 당대표와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 일부에 의해서 모든 정당의 모든 것들이 줄세우기가 가능해져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임. 이렇게 지금 김상일 의원께서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선 출마 이걸 딱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뭔가를 바꾸러 가는 거다. 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연임 조사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관련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연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전체 조사 대상자에서는 부적절하다가 49, 적절하다가 39%. 부적절이 많은데요. 민주당 지지층만 딱 좁혀서 보면 적절이 77입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저걸 가만히 보면 이재명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대선이잖아요. 그런데 대선은 민주당 지지층만 상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이 남의 당에서 당헌당규 개정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사실 입자가 아니지만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김치국부터 마셔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요. 선거가 6월 7일입니다. 거기서 대북선금이 유지가 되면요.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유지될 이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사건은 사건이 복잡해서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2년에 결론이 안 난다고 하지만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도 지금 빠르면 올해 내년 상반기에 결론이 난다고 지금 예정돼 말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렇게 당헌당규 바꾸는 게 혜택을 아무도 못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의도와 달리 그래서 김치국부터 마시는 저런 당헌당규 개정에 너무 앞서간다. 그런 말씀 들으실까요? 지금 민주당에서 당헌당규 내용을 바꾸려 하는 게 지금 이 당대표 관련 규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화면을 좀 소개해드리죠. 좀 많습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선 민주당 당헌당규 중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얼마 전에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것도 해석을 통해서 결정을 다시 하기도 했는데 연료자에 대한 직무정지 이 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거예요. 폐지. 아예 없애버린답니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가의 귀책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 시 무공천한 원칙. 이건 각 당인들이 갖고 있잖아. 이것도 아예 없애버리려고 지금 한답니다. 그리고 당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공천 부적격 기족 강화. 그러니까 당론 위반해서 다른 표결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이익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장단미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이건 당허권 강화네요. 김상림 표현보니까. 특히 당론 위반자에 대해서 불이익 주겠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현재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의 권력 유지를 최대한 하겠다. 놓지 않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당론은 현재의 권력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제가 의총이나 이런 것도 봤지만 그런 걸 또 몰고 가기 위해서 그런 회의의 분위기를 몰고 가기 위해서 당직자들부터 시작해서 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런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몇 명 발언할 사람도 뽑고 분위기 끌어갈 사람도 뽑고 어떤 식으로 혼란스러워지면 어떻게 정의를 하거나 어떤 방법을 쓰는 것도 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당론이 그런 식으로 정해져서 위반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부적격으로 만들겠다, 공천을 안 하겠다. 이거는 나에게 줄 서라. 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개정이 딱 한 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체포동의안이 왔을 경우 당론에 따르면 단칼에 날리겠다. 이거 같아요. 지금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반란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습니다. 그때가 31표나 나왔거든요. 그때 그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반란표, 반대표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한 그 장치로 당론에 위배되었을 경우에 처벌하겠다. 그걸 넣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 속에 며칠 됐네요. 체병특검법 당시 표결이 있었잖아요, 재표결. 그런데 당시에 불참하신 분 두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 무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 이제는 전 의원이 됐네요. 전 의원인데 불참한 걸 놓고 이런저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반응들이 있는데. 우선 이수진 전 의원, 지난 2월 얘기인데요. 그때 당시에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좀 보겠습니다. 표결에 불참을 했거든요. 이 체병특검은 재표결에. 그런데 두 분이 뭐 안 나왔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자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으로 보여요. 뭐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에서 올라온 글이니까요. 함께해서 더럽고 다시 보지 말자. 아, 영원히 아웃이다. 이수진이 이수진했다. 이준우 의원. 이수진 전 의원이 불참한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저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이수진 전 의원님께서 저때 저 판검을 읽어봤다는 저 판단 있지 않습니까? 저 판단은요. 공천받기 전과 공천받기 후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판사 출신이잖아요. 내용 잘 알죠. 그런데 공천받기 전에는 그걸 알면서도 입을 다무고 침묵을 지켰다가 낙천되니까 그때서야 입바른 소리를 하는 이수진 의원의 태도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강성 지지층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강성 지지층들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한 번만 받고 갚을 줄 알아야지 은혜를 과하게 요구하느냐 이런 것 같거든요. 저렇게 개딜들의 강성 태도에 대해서는 저 당의 어떤 본류로 주류로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모든 의원들이 개딜들 눈치 보느라고 아마 정치를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마지막 주제인데요. 어제 분변 거름 등 오물이 잔뜩 들어있는 쓰레기를 오물과 쓰레기를 달아서 풍선으로 보냈잖아요. 북한이 어제 그냥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그 관련된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성의의 선물 주어 담아라. 그걸 보내놓고 북한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의의 선물이라고요 지금요. 일단 관련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으며 다시 한 번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 치졸한 정전의 특정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자, 이건데요. 북한의 반응이 나왔죠. 김여정입니다, 김여정.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래요. 우리는 앞으로 한국 것들이. 아, 이거 맨날 이거 쓰죠. 한국 것들이 참.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 양의 몇십 배로 건당 대응할 것. 우리는 오물 안 보내거든요. 민간단체에서 보내면 쌀이라든가 딸나도 모르고 이런데 이 오물 양의 몇십 배로 건당 대응할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저 쓰레기 오물 더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 우리한테 경고한 건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한빼라 살포는 어제 풍선이 날려 보낸 건데 그것도 삐라라 그러네요, 오물인데.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한국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이 입장이 지금 북한 매체는 안 나와 있대요. 밖으로 알려지는 것만 나오고. 노동신문에, 노동신문은 국판 주민들 다수가 보는 건데 여기에 계좌가 안 됐다 그래요? 일단, 이준호 의원. 그럼 보면 북한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이거 보면 북한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는 분위기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발적으로 만들었으면 노동신문에 당연히 나왔겠죠. 보도를 했겠죠. 자발적으로 안 만든 거니까 보도를 안 했을 거고요. 그리고 저기 보면 표현의 자유라고... 그렇죠. 그런 걸 썼어요? 그런데 그 표현의 자유라는 이 단어가 인민들한테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체제의 위협이 되는 단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럼 왜 썼습니까, 그럼? 그렇게 위협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대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남한에만 얘기를 하는 거죠. 북한에서 보도를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저런 큰 애도별로 있지 않습니까? 큰 풍성 있지 않습니까? 저거를 북한 주민들이 어디 가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을 수 없는 얘기인 거죠. 김수환 김포는 이걸 성의의 선무이라고 표현하는 거나 그리고 또 표현의 자유를 언급한 거 참 이례적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비아냥거림 이런 것, 약올림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요. 저게 이제 우리 측 남한에서 북한에 삐라를 보낼 때 북한에서 이거를 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지 말게끔 해달라고 정부, 우리 정부 측에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기 어렵다고 그때 이야기하면서 쓴 표현들이 대부분 이런 표현. 민간에서 하는 거니까 표현의 자유가 조금. 막을 제지하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이고, 알 권리 이런 걸 들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쓰고 있는데 쓰고 있지만 근거도 없고 논리에도 안 맞고 그러는데 상대방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냥 그 말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감정을 그냥 배설하는 거죠. 선의의 선물이고, 표현의 자유라는 말 북한에서 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잘못 쓰면 심각할 것 같은데요, 북한 내에서는요. 이런 가운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잘,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표현도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불소나기 맞은 것처럼 야단을 떠는지, 그리고 깨끗한 오물짝들을 주우면서 그것이 얼마나 기분 더럽고 피곤한가. 이준호 의원, 이거 우리가 안 쓰는 말 아닙니까? 불소나기나 깨끗하라는 건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뜻이랍니다. 깨끗하니 오히려 깨끗한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데 그 뜻이 전혀 아닌데요? 반대의 뜻을 가진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깨가 아니라 깨인데요, 지금. 그렇죠, 반대의 뜻을 가지고 처음 알았는데요. 글쎄요, 이제 나중에 저렇게 통일이 되면 남북한의 어느 소통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김수환님 변호가. 그런데 최근에 약간 좀 걱정되는 바는 저 풍선이 날아와서 저게 오물이니까 다행이지만 저게 만약에 굉장히 위험한 게 들어 있었다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민간 단체에서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선의로 하지만 갈등을 높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아마 그 풍선을 날려서 우리는 쌀이라든가 돈을 보냈기 때문에 주민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정권대, 저쪽 북한 정권을 위협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불안을 가중시키고 우리 남한과의 갈등을 증가시키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갈등 속에서 저런 식으로 풍선이 오간다. 그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오판의 가능성이에요. 오판의 가능성으로 저게 만약에 공격이라고 생각해요. 에어레이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공격으로 오판한다고 그러면 저게 잘못하면 큰 군사 사태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이 모여서 한번 토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